이번에는 토출량이 한시간에 450리터 압력은 140라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노즐이랑은 다 들어있습니다 노즐이 한 4,5개 들어있고요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테라스 같은 데 청소하는 바닥청소인가 봐요 이걸 연결하면 여기서 물이 나와서 돌면서 청소를 바닥청소 테라스 청소할 거에요 길이는 8m까지 되고요 노즐이 호스 길이가 8m까지 저 안에는 폭포가 다시 물이 들어가게끔 아니 이건 지금 집에 이제 수도꼭지 같은 데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수도꼭지가 없어서 지금 못알을 한건데요 지금 가정에 있는 수도꼭지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시죠? 네 여러가지 노즐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노즈 같은 경우에는 베리어 펜젠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넓히시면 물이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네 이걸 하시면 줄이시면 그냥 직사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좀 강력하겠네요 약간 베리오라고 해서 베리오가 이제 변형시킨다는 뜻인데요 물 세이 각도를 변형시키는 그런 노즐이에요 그럼 아까 불사를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? 나라 네 네 네 네 네 іс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